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54번 문제 되겠습니다 54번 보도록 할게요 TV매트님 그래프 2번 접속사가 처음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번 메이든 보이지 문제에서 오랜만에 이런 접속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토픽 문제 있죠 기출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 연결하는 내용으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정리한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주제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눈으로 보고 계시면 제가 얼른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서 같이 54번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거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쓰기 안 하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면 이따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54번 주제가 안전사고죠 이 안전사고는 일단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앞에 나온 재난 나왔죠 재난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재난과 안전사고는 둘 다 사고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각각 다른 사고들입니다 앞에 재난은 지진이나 태풍 화재 같이 우리가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 노력해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을 재난이라고 하고요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을 안전사고라고 해요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 교통사고 같은 것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하는데 운전을 조심히 하지 않아서 차 사고가 나요 이런 것도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죠 또 화재 화재 불 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불을 조심히 사용하고 전기 조심하고 이런 주의사항들 있죠 이런 거 조심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안전사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각종 참사들도 다 안전사고예요 참사는 너무 사람들의 부주의나 아니면 국가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국가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을 참사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작년에 이태원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했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미리 조심하지 않아서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 또 좀 과거이긴 하지만 한국의 세월호 가장 가슴 아픈 일로 남아있죠 세월호도 운전하는 사람 배를 운행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목숨을 뺏는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때문에 죽는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면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방과 대처도 좀 다르죠 단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 라는 의미에요 예방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걸 말합니다 대비하다 비슷해요 대비하다 대처는 뭐에요 대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가 크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발생하기 전부터 조심하고 준비하는 거고요 대처라는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것 대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교육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 왜 필요한지 쓰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안전사고 예방 대처를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마지막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방향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답을 쓸 때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육 방법과 이 방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이거 차이가 뭔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해결 방법 그 다음에 방향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같이 보면요 자 둘 다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목적이 있겠죠 목적 자 목적을 해결할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 구체적인 행동방법 행동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라는 단어는요 목적이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 계획 뭐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방향 직접 행동하는 것 직접 행동하는 것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직접적이고 자세한 건 방법이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들어서 목적이 토픽 6급 받기라고 해볼게요 목적 목표 자 그러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토픽 6급 받으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와봄 토픽 수업 듣기 또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기 이런 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해야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향 볼게요 방향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이 6급 토픽 6급 받으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쓰기가 좀 약해 쓰기 점수가 낮아서 6급을 못 받아 그럼 방향은 어떤 방향 쓰기를 중점적으로 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읽기나 듣기보다 쓰기에 조금 집중해서 쓰기를 더 오랫동안 공부하자 이것은 방향이 되겠죠 6급을 받기 위한 계획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뭐 뭐 시험 문제를 직접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시험 문제를 분석하자 이것도 방향이겠죠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여기에 맞게 공부하자 이거는 이 방향이 돼요 차이 이해하시겠나요 방법과 방향 둘 다 이 목적이나 목표를 위한 어떤 행동인데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방향은 이 방법 구체적인 행동을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면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성하려면 먼저 첫 번째는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겠죠 방향 정하고 2번 이 방향에 맞게 방법을 세우다 방법을 생각하기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실천하기 방법 실천하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 되시나요 릴리님 방향은 화살표 아닌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맞아요 그 의미예요 방향이 화살표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올바른 방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향은 가는 곳 가는 지점 이 의미에서 여기서 이 목적 이 목적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계획 세우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딜렉션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넘어가서 일단 내용 정리해 볼게요 릴리님 희망이랑 틀리나요? 희망? 방향과 희망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예요 넘어가서 내용 한번 볼게요 티벳매티님 실제 학습과 현실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 방향? 이거 조금 혼란을 느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방향은 티벳매티님 쓰신 것처럼 교과서 실제에 맞는 교과서 편찬 만들기 방법 방법은 어떻게 돼요? 교과서 만들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실제에 맞는 교과서 공부하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방향은 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자 방법 어떻게 직접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자 이렇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안전사고 교육 필요성 부터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생각한 것처럼 당연히 미리 조심할 수 있겠죠 미리 경계하거나 주의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은 곳에서는 천천히 가야겠다 차 사고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압사 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리 조심할 수 있다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요 좀 어려운 단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해요 미연이 뭐예요 미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미리 조심한다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고가 직접 발생했을 때 교육을 받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안전사고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 소화기가 있으면 소화기로 불을 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소화기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불을 빨리 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좀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사고 사회가 되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줄어들겠죠 안전사고가 그러면 이 사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진다 행복이 높아진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안전사고 발생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불안해하죠 내가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 불이 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안전한 사고가 사회가 되어서 국민들이 국가를 좀 더 믿고 또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효과적인 교육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이런 내용이죠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교육 시킬 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는 실제 경험이잖아요 체험이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세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교육을 받는 것보다 교육하는 것보다 직접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써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운 것을 당황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 같은 교육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요 비슷하긴 한데요 직접 이론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 대처 방법을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게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안전교육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반복해야 한다 방법 생각했습니다 한 번 하거나 몇 번 하지 않으면 잊을 수 있겠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기 주기적 반복 교육 이라고 했는데 이 주기적은 규칙적으로 계속 정해진 때마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해진 때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 아 네 번째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건데요 수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에게 뭐 물놀이 불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말을 했을 때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거나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 학생들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 또는 나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안전사고 교육을 시킨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또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전문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하되 학습자 수준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방법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교육하자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교육하자 반복적으로 교육하자 뭐 수준에 맞게 교육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체험 위주 스스로 생각하는 것 반복 그 다음에 수준에 맞게 교육시키려면 계획 방법 계획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 수준에 맞게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하니까 계획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자 아이들 학생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좀 어른들 직장인 학생들 모두 다 교육을 받아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안전사고 교육 왜 중요한지 알아야 왜 중요한지 알아야 앞에 교육을 더 열심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걸로 안전사고 교육을 받았더니 받아서 실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이걸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사례 경험담 이런 걸 활용하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 받는 것 안전사고 교육 받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자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것도 추가해 봤는데요 평소에 안전장비나 안전장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교육하자 이걸 이런 방향으로 이걸 목적으로 교육하자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집에 뭐 아까 말했던 소화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직접 쓴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 실제 학습 현실적인 교과서 그 다음에 과연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테시카 캐슬님 질문하셨네요 일단은 이거 뒤에 내용 보고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릴게요 수아님도 질문 있다 이거 내용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나온 김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세요 안전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발생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은 미리 조심하거나 주의하지 않는 것 이렇게 조심하거나 주의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안전불감증 이라고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전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잘 몰라요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관련 기관 정부 기관이 미리 관리하지 않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거는 대부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이런 거 인명피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 두 번째는 사람만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라 재산도 잃게 되죠 재산도 없어집니다 이런 거 재산피해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외부적으로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대요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안전사고 이후에 정신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다음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국가 이미지도 나빠져요 뭔가 이 나라는 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이 돼서 이미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은 국민들이 국가나 사회를 믿지 않아요 왜요 이 정부가 제대로 안전사고를 관리하지 않았다 조심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이 증가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그러면 이 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앞에 나온 것들 대처 하나씩 하면 되겠죠 위에 나온 것처럼 미리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안전사고 교육 또 안전사고를 미리 준비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처기관 예방기관이 필요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 문제점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안전사고를 겪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도 준비하자 국가에서 제공하자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어요 또는 누군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가해자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발생시킨 사람의 처벌이나 법을 강화시키자 처벌을 강하게 하고 법을 강화시키면 안전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미리 조심할 테니까 이런 것들도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었죠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해서 목숨을 아사하고 있다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처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재난 뭐 이게 뭐 산불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재난 이 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미리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많기에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요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1번 문제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뒤에 답이에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연에 아까 뭐였어요 미리 발생하기 전에 라는 뜻이었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음 부분에 나와요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조건 이해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조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나왔으니까 안전교육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교육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어들면 사회 구성원들은 안전함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국민 행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바지 뭐예요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앞에서 본 내용 중에 이건가 아 이거 아니네요 앞에서 본 내용 중에 그 1번 내용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법 사용하진 않았고요 다음 내려가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어요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따라서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결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연결하면 되겠죠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대로 문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에 답 나오면 되겠죠 이론 교육보다 실제 경험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내용 쓴 것에서 직접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경험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미리 막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육 방법이네요 반복 교육도 중요하다 라고 썼어요 반복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 중요하기 때문에 일회성 일회성 이라는 건 한 번 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기보다 끝나기보다 라는 뜻이죠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이와 같은 앞에서 예방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썼었죠 이와 같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안전사고 방법과 같은 이런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 방법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꼽아보자면 생각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꼽아보다 선택하다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 정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위에 나오는 방법을 정국민을 대상으로 계획해서 교육을 시키자 라는 내용이 되겠죠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하자 라고 했어요 이것도 위에 나왔었죠 교육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사고 예방하거나 사고에 대비한 사례담 또는 경험담을 통해 교육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강조할 수 있다 라고 뒤에 자세한 설명도 썼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앞에 나온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쓰면 675자로 답안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요 위에서 봤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답안 세 번째 문제 답안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et 이렇게 the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